선생님, 저는 저희 집안에 아버님을 비롯해서 당뇨 환자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늘 살이 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전이 됩니까? 유전은 당뇨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의 한 축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흔히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영 당뇨병의 경우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다. 그러면 자손에게 당뇨병이 나타날 확률이 25%는 증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부모님 모두가 당뇨병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50% 당뇨병의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50%는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 당뇨병이 생기는 확률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질병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은 하시되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당뇨병이라고 자손들이 모두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잘 예방을 하고 건강한 생활 수칙을 잘 유지를 하신다면 당뇨병의 공포를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대체로 알고 계시는 당뇨의 세 가지 증상, 다음, 다뇨, 구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험 검진이라든지 직장 검진이라든지 또는 우연히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있어서 집에서 실제로 손가락 끝에 재봤더니 혈당이 높아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 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당뇨병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증상 나타나기 전에 당뇨병 예방 활동을 잘한다면 당뇨병을 물리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아울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은 생각하지 말고 검사를 자주 해보는 게? 그게 현재로서는 더 정확한 해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당뇨 전 단계라더라 이게 뭐 어떡하자는 얘기냐 궁금해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당뇨병 전 단계가 중요한 것은 일반인에서보다 당뇨병으로 발전을 하게 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두 배 이상.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심혈관 질환이 당뇨병 수준이 아니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미 증가되고 있다. 하는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체중을 줄여준다거나 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 단계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공복 혈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공복 혈당이라고 하면. 100 이하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70에서 100 정도 사이. 당뇨병의 기준이 되는 공복 혈당 치는. 127? 126 이상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126은 뭐냐는 거죠. 그 사이가 애매한 그 구간. 그래서 한 10년, 20년 경과를 보면 이렇게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조금 높은 이런 분들이 결국 당뇨병이 거의 되더라.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초기의 당뇨병 단계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금 더 경각심을 일겨주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보시고 100이 넘는다 그러면 어젯밤 마신 술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비만한 편이다라든지. 혈압이 조금 높다라든지. 또는 가족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라든지. 또는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흡연을 하시는. 이런 경우에 당뇨병의 발병 위험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으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또 조금 높은 게 어젯밤에 많이 먹어서 그래. 하던 운동을 어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당뇨병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 위험이 높다면 예방 활동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지금 곽 원장님처럼. 내가 가족력도 있고 해서 조심하니까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